김호중의 음주뺑소니로 인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판의 눈길은 음주운전 자체보다 사법방해, 해미에 쏠리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 사건의 이 정도의 국민적 공분이 나오는 배경에는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공권력을 기망한 김호중 측의 수많은 행동이 존재하는데요. 연이은 거짓말과 비틀린 스타의식으로 사법 시스템까지 농락한 김호중이 돈을 이유로 공연을 강행했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대중은 돌아섰습니다. 그가 매니저에게 대리자수를 권한 녹취 파일까지 경찰에 확보되면서 국민적 분노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대리자수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일 김호중과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매니저의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이 깔려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특히 녹취에는 사고 직후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했다. 대신 자수를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해당 녹취를 근거로 김호중에 대한 혐의를 기존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인 도피 교사로 변경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중에 대한 수사는 음주운전과 사법 방해라는 두 가지 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요건으로 하지만 위험운 전치상죄의 경우 피의자가 사고 전 음주를 했고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정황과 비정상적인 운행행위 등을 통해 이 혐의를 입증한다는 입장인데요. 위험운 전치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음주운전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도 있죠. 여기에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종용한 내용의 통화 녹취 파일을 경찰이 확보하면서 사법 방해와 관련한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경찰은 해당 녹취를 바탕으로 김호중의 혐의를 범인도피방교에서 범인도피교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범죄를 가르는 것은 김호중의 지시 여부인데요. 매니저가 경찰에 자수하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죄가 적용됐었지만 직접 교사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교사해 본인을 도주하게 만든 경우에는 3년 이하 또는 징역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김호중이 사건에서 음주를 지우려는 방식이 그동안 암암리에 진행되던 보피 공식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일명 김호중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경기도의 한 호텔 인근에서 맥주를 구입했는데 이 행위가 음주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추가로 음주를 하는 술타기 수법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했는데요.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사건에 소급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김호중 측은 인권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호중 측의 이 같은 반응은 경찰의 비공개 귀가 부럽 지침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며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조사에서 김호중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 수사팀이 이를 거부하며 양측이 5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그가 수사를 받은 강남경찰서는 구조상 출입 통제 장치가 있어 경찰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피의자와 변호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나갈 수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조 변호사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놓아도 되는가 구속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다 만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이선균이 경찰 수사에서 고초를 겪은 사건을 언급하며 사소한 규칙이라도 먹이면 아픈 설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다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김호중 측의 발언에 대중의 공분은 더욱 커졌는데요. 대중은 이러한 조 변호사의 말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음주운전과 더불어 사건 은폐 시도 정황까지 추가 범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반성하기보다 고 이선균을 언급하며 경찰에 문제 제기하는 태도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죠. 대중은 건들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왜 경찰 탓을 하나 경찰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건가 이선균 언급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스스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먼저 돌아보기리라며 김호중을 향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김호중을 두고 방송계 손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KBS는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는데요. KBS는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주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무리를 빚었고 방송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여러 시청자의 청원 등이 접수돼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추후 다시 규제 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상 KBS 출연 가능한 유명인이 사법적 판단 또는 조치를 받았거나 범죄에 연루되면 출연 규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KBS에 따르면 김호중 사안처럼 사회적 파장이 크지만 아직 정식 수사 재판 등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 조치 차원에서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향후 수사기관 또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정식 규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김호중은 유치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잘 먹고 잘 자고 있다는데요. 언론 취재에 따르면 김호중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 독방에 수감 중입니다. 오전과 오후 나눠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시간 외에는 대부분 수면을 취하고 있다는데요. 식사는 규정대로 새끼 모두 군의 식당에서 지급되는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김호중의 수사를 서둘러 마치고 이르면 오는 금요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배 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저 안에서는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잠을 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독서를 안 하고 잠만 잔다는 것은 자포자기한 심정이 아닐까 싶다. 지금 보기에는 자포자기한 심정이기 때문에 잠만 자겠다는 게 아닐까 싶다. 어차피 10일 내에 송치가 되니까 열흘만 지내고 검찰에 가면 변호사가 있으니 대응을 하지 않겠나 그걸 기다리는 것 같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만약 검찰에 송치되면 김호중 씨는 강남서 유치장을 나와서 서울 구치소에 가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검찰이 일단 신문을 한 뒤 구치소로 보낸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구치소에서는 김호중 씨가 독방에 수감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냐라는 물음에는 그건 아직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백성문 변호사는 김호중 씨가 어찌 됐건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여러 명이 같이 있게 되면 안에서 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오히려 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 독방이 굳이 특혜라고 보이지 않는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 서울 구치소에 가더라도 독방에 있을 확률이 꽤 높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중의 식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김은배 전 팀장은 식당에서 보내는 도시락은 관식과 사식이 있다. 관식은 경찰에서 주는 거고 사식은 돈을 영치하면 그 돈으로 주는 거다. 도시락은 똑같고 거기에 반찬만 두 가지만 더 있다. 식사는 관식을 먹는지 사식을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락을 먹을 것이라며 사실 관식은 좀 약하다. 사식은 먹을만하다. 사식은 유치장에서 주는 게 아니라 먹을만하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 입상으로 전락해버린 김호중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